안녕하세요. 에이빙크 은지입니다. 우선 저는 허가고파의 지목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의미 있는 캠페인에 제가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룩에르 뿐만 아니라 다른 특이평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하루빨리 치료법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지목할 다자면요. 신보라 언니와 릿상의 게리 선배님과 그리고 위너의 강승윤 분입니다. 그러면 얼음물 캠페인에 제가 집에 아가씨가 하나밖에 없는 관계로 얼음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. 그러면 한 번에 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이상 전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